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보험상품 계속적으로 볼게요 우리 앞에까지 보셨던 부분 중에 상해보험 냄새가 조금 나는 거 그쵸? 우리 어깨동무 보험에서 3종 상해보장형 하시면서 나왔고 그 뒷부분으로 이제는 에버리치라든지 안전벨트 나름이 보험 뭐 이와 관련된 보험 상품들을 우리 연결해가지고 또 상품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에버리치 상해보험은 말 그대로 상해보험과 관련된 상해보험 그쵸? 일반적인 상해제 자 이거랑 좀 비교를 해야 될게요 여러분들 그쵸? 안전벨트 보험이죠? 안전벨트 자 우리 안전벨트 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예요? 교통을 중점적으로 하는 재해 상해 근데 교통 중점이 아니고 일반적인 모든 것들에 종합적인 것은 에버리치 상해보험 약간 우리 제목에서 좀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 그쵸? 자 우리 에버리치 상해보험과 관련된 보험기간은 여러분들 우리가 90세 만기다라고 돼 있는데 자 맞나요? 맞죠 여러분들? 90세 만기 자 요런 부분들은 보셔야 돼요 그쵸? 90세 만기 뭐 80세 만기다 우리 치아보험 80세 만기 그쵸? 우리 장애인 어깨동문보험 같은 경우에는 1, 2종 최대 80세 만기 이런 거지만은 여기 상해보험 쪽으로 오게 되면은 에버리치 상해는 90세 만기로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납입기간과 관련된 부분이죠 전기납보험은 아니에요 에버리치 상해보험은 여러분들 어 에버리치 상해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 10년 납 그리고 20년 그리고 뭐 30년 납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기납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냐면 여러분들 20년짜리 보험에 해당되는 안전벨트 보험이에요 안전벨트 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전기납보험이에요 자 요런 거랑 좀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전벨트 보험은 그냥 상해보험 에버리치 상해보험 단독으로 보지 마시고 항상 비교를 좀 하시면서 요렇게 정리하시면 훨씬 더 기억이 오래가고 그쵸? 상품이 나왔을 때 시험 우리 문제 풀 때는 훨씬 더 접근이 빠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건강관리자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만기보험금이 있는 상품이다 라고 돼 있는데 이제 맞나요?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어깨동무 보험을 하면서 자 1종과 2종과 3종 상해보장형 하면서 이 상해보장형은 건강관리자금이 있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 이거에 비해서 1, 2종은 여러분들 건강관리자금이 없고 만기보험금이 있다 자 여러분 어깨동무 봤으니까 그 다음 뭐예요? 에버리치 상해보험 에버리치 상해보험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요쪽으로 가면은 그쵸? 건강관리자금이 없고 만기보험금이 있다 골절진단비만 보장한다 골절진단비만 보장한다 골골 깁스는 없다 자 요거랑 또 비교를 하면서 그쵸? 이제 안전벨트보험하고 또 비교를 하는 거죠 안전벨트보험 안전벨트보험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일단 요기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맞는 설명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골절진단비와 깁스 모장한다 아니죠 일단 골만 가는 거죠 자 이제 안전벨트보험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안전벨트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보험기간이 80세만기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에버리치 상해보험은 90세만기까지 되지만 안전벨트보험은 20년 보장이다 20년 20년 전기납 상품이다 안전벨트보험은 자 우리 차이점들 보면서 우리 상해보험 쪽은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 큰 틀을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 건강관리자금 모두 없다 이건 맞나요? 맞죠 여러분들? 그쵸? 우리 앞에서 하면서 요거는 요쪽으로 오면은 건강관리자금도 없고 만기보험금도 없다 근데 골, 깁 요거는 다 보장한다 그쵸? 자 우리 골절, 깁스에 대한 보장이 없다 이런 말 나와요 안전벨트보험 그쵸? 안전벨트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을 골절, 깁스 모두 다 보장합니다 틀린 지문 금방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자 우리 보험가입나이 안전벨트보험은 여러분들 운전 그쵸? 운전 뭐 이런거와 관련된 뭐 이런거고 운전하면서도 다칠 수도 있고 아니면 비운전 내가 운전을 안한 경우에도 내가 치이면서 교통사고로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어쨌든 상해보험 쪽이에요 상해보험은 여러분들 몇세까지 되나요? 70세까지죠 일반적으로 질병은 65세 일반적으로 그쵸? 그래서 사망보장도 있기 때문에 만 15세부터 70세까지다 이래야지 맞겠죠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나름이 보험 나름이 보험은 여러분들 반은 공익재원에서 주고 나머지 반은 그쵸? 이렇게 배달하시는 분들이 납입하는 거죠 자 우리 운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니까 이것만 19세부터 가입이 되는 그런 상품인거죠 그리고 공익재원의 50%를 지원해주는거에요 공익재원의 100% 지원해주는 그런 상품하고는 다릅니다 그쵸? 자 우리 100% 지원해주는건 뭐에요? 엄마 보험 뭐 이런것들이죠 나름이 안전보험은 여러분들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1회보험료 납입으로 보장이 가능하다라고도 있는데 자 우리 나이에는 상관없지만 성별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 남성이나 여성이나에 따라서 운전 그런거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쵸? 요런 부분은 좀 잘못됐다라는거죠 상관있다 나이랑은 상관없지만 성별하고는 차이가 있다 자 우리 공익재원으로 보험료 전액을 납입해주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50% 자 요런 부분들은 중요한 문제로 기출된 적도 있잖아요 기출문제로 여러분들 50% 지원해준다 해서 맞는 문장으로 그쵸? 뭐 요런것들 좀 차이점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나름이 안전보험과 관련돼서 일반형 우리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들 요렇게 각각 따로따로 가입하는거지 중복가입 안되죠 중복가입이 불가능하다 맞네요 여러분들 그쵸? 맞다라는거죠 자 우리 보험가입 나이와 관련된 부분들 좀전에 말씀드렸죠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는거잖아요 그러니까 만 15세가 아니라 만 19세부터 70세까지 자 요렇게 가입이 된다라는거에요 만 19세부터 자 요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도가 높은 파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단독 문제로 출제되기보다는 지문구성으로 요렇게 나오는 것들이 우리 OX문제 대다수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자 요정도 보시면 된다라는거에요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단체보장보험과 관련돼서 요것도 인정 개정됐죠 2401로 자 2401 요렇게 좀 수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2401 자 우리 2401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2301에서 2401로만 바꾸면 돼요 그리고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우체국에 입사하시게 되면은 이거 우체국에서 들어주는 단체 실손 특약이 결부된 그런 보험이다 그래서 주기약에서는 여러분들 보장을 해주는데 우리가 뭐 질병사망 최대 1억까지 특약 포함해가고 그리고 재해사망은 최대 2억까지 요렇게 보장해주지만은 산하기관은 여러분들 4천만원까지밖에 보장을 안해줘요 우리가 우체국 공무원들은 1억 재해는 얼마까지 재해사망은 2억까지 1억이 아니라 2억까지 질병사망은 1억까지 요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2401이라고 했죠 보험가입 나이는 만 15세 이상이며 보험기간은 1년짜리에요 1년짜리 그래서 여러분들 기존의 상품이 2301이었다고 하면은 2401로 요렇게 바뀐거죠 그리고 또 뭐 개정사항이 있다면 2501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1년짜리 상품이다 자 우리 다 2401로 여러분들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요것만 바뀌었다 그리고 하나의 특약이 추가된 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단체 실손 보장특약 중지특약 그렇죠 그거 정도 들어간 게 있는데 그게 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관건이 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얼마까지? 4천만원까지 우리 입장에서는 1억원 재는 2억원 3억원까지 보장되는 보장 범위를 확대할 수 있지만은 산하기관은 4천만원까지밖에 가입이 안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요건 좀 맞는 설명이다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요정도만 봤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윈윈 단체 플랜 보험과 관련된 부분들 자 이거는 시험 문제에 또 나올 만한 게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 단체 플랜 보험 관련돼서 단체 우리 어린이 단체 가입할 수 있다 없다 가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요 특징에서 어린이부터 모든 단체들이 가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체 플랜 보험 관련돼서는 만 15세부터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린이는 가입 안 된다 그런 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만 15세부터가 아니라 0세부터 다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상품화 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세부터 70세까지 그러니까 주계약 자체에 여러분들 상해 사망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상해 사망은 특약으로 빠졌다라는 주요 특징이 있죠 왜 상해 사망이 주계약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린이를 보장하는 이런 것들이 가입이 안 되니까 그렇죠 주계약에는 상해 사망이 없습니다 재해 사망 그런 거 없다는 얘기죠 주계약은 특약에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주계약 쪽에서는 재해 장애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보장이 주로 되는 거죠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단체 플랜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5명 넘어서 20명까지 그리고 21명부터 100명까지 101명 이상 됐을 때 단체 할인이 적용된다 인원수에 따른 단체 할인 그렇죠 요거 몇 프로에요? 1% 요거 몇 프로에요? 1.5% 자 요런 경우는 몇 프로에요? 2% 자 그래서 단체 인원수가 100명이다 라고 하면 몇 프로에요? 1.5%죠 요소 사이에 특약보험료 제외라고 되어있습니다 제외입니까? 아니죠 특약보험료까지 포함 이게 특약보험료가 들어가는 것들이 바로 이런 상품이죠 그렇죠? 윈인 보험과 관련된 부분들 1.5%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제외라는 말이 틀렸다는 얘기에요 포함이어야 된다 그래서 특약보험료 제외된다 주계약보험료만 적용된다 이런 것들은 고액 할인 아니면 저해지 환급형 50% 환급형 자 이런 경우에는 주계약만 해당되는 거고 특약까지 다 포함된다 라는 게 바로 이거죠 이거 윈인 단체 플랜 보험의 피보험자 인원수에 따른 보험료 할인 적용 자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가장 중요하고 올해도 시험 문제 출제 예상되는 문제다 예상되는 문제다 자 우리 단체보험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 가입하는데 단체 화상이라든지 화상치료라든지 아니면은 식중독치료와 관련된 부분에 특약들을 가입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거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0세부터 70세까지다 라고 되어있는데 어쨌든 단체보험에서 그렇죠 단체 윈인 단체 플랜 보험은 0세부터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다 가입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우리 특히 두 가지 다 보실 필요는 없지만은 여러분들 어쨌든 화상 아이들 화상당하면 참 치명적이잖아요 그리고 꼭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식중독에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 화상이라든지 식중독과 관련된 부분들은 주로 어린이들 아이들 자 이런 쪽에 많이 집중적으로 보장들을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특약과 관련된 부분들은 가입 나이는 여러분들 0세부터 10세까지로 이렇게 단체 윈인 그렇죠 윈인 단체 플랜 보험에서는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다라는 거 자 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점이다라는 거예요 단체 플랜 보험 그래서 단체 플랜 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내용이 이렇게 거창하지가 않아요 거창하지가 않다 그래서 요 부분 2번 지문이 가장 중요하다 나오게 되면 요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요렇게 보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뒤쪽이 바로 실손보험 그리고 더 나가면은 우리가 개정되는 상품들 그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다음 시간 하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나갈 테니까 자 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또 찍겠습니다 짧게 찍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